제가 조금 넉넉해지면 그때 시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돈을 좀 넉넉해지면 그때 컴퓨터 바꾸고 문제없이 렉도 문제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컴퓨터 바꾸면 제가 그때 편집 기능을 듣고 많이 팔거에요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아직은 세준님께서는 약간 직업이 좀 닿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아 저거 진짜 벗어났다 아 진짜 적을 망할 형들 어 저거 입장선 저거는 그냥 살변모 아니면 저는 그냥 다 사옵니다 지상이였으면 싹쓰리 하실텐데 아이고 근데 이거 스카이면 다시 릴리 하셔야 되나 한번 확인해야죠 풀투네 나가잇 아이고 6초네 아우 타잉이다 원래는 10초였는데 10초였나? 까먹었는데 10초였나요? 아마 이거 광전사 같은 경우는 좀 풀이 좀 내봐가지고 이거 바위는 되나? 바위 구조물? 아 구조물 안돼 미안해요 이거는 유닛만 됩니다 저기서 어떻게 하실래요? 태양폭이 없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태양폭이 없으실래요 태양폭이 없으실래요 칠덮아가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시압만 밝혀주실래요 아 예 나 왜 스쿠르가 그러면 가스는 필요 없으니까 탁조하면 가스 예 그러면 지금 광전자는 많이 뽑아야 안 있기 때문에 자 관문 하나 더 짓고 어? 저거 하나 안 푸셨네요 얘들아 푸셔 오 발업이 다 끝났나 보구만 발업까지 다 완료되었고요 이게 바로 10분 전에 만이 끝날 수 있는 메타입니다 으 메타는 아니고요 비도 메타는 절대 아닙니다 가늘에서 폭격이 되죠 자 근데 솔직히 약간의 죽음의 함대랑 죽음의 함대나 어느정도 좀 버프 좀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 자 니카라 양반을 그냥 세번째 뽑았습니다 어차피 지상이라도 그럼 유닛들만 충분히 어퇴하해주고 제가 빼드릴게요 대신에 자 그럴건 미리 앞으로 가야지 얘들아 어어 죽었어 먼저 탈춤으로 딜량 한번 보자 고마해드릴게요 네 아오 감사합니다 탈춤 되나? 탈춤을 해서 웬만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뛰는거야 자아만 탈춤할게요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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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하겠다 무조건 탈춤을 쳐라 지명을 무너뜨러라 constantly porta 솔직히 저는 롸 하는거보단 경기를 보는거죠 약간 그런거야 저도 롤을 하는거보단 저는 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보는거는 약간 축구보는 것처럼 어서와 후우 솔직히 그 롤을 그런거 할때 좀 욕하는 그 뭐였때 뭐라 해야되지 약간 인성이나 약간 롤린에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히어습보다는 적죠? 히어습보다는 많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국민게임 용도 약간 공기력버프가 25네요 공업을 하나 더하면 이게 이식이니까 이십칠동도 될거같습니다 예..예심입니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우리는 여기서 탈투를 쳐야합니다 좀 여기 여기 중간에서 치는게 훨씬 더 이득일거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얘들아 중부하자 너 자신을 믿어라 두려워마라 내가 간다 하나 둘 셋 오 조금만 먹으면 되겠다 돌격 한 번 더 호 호 호 한 번 더 얘들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아 자 뽑아 갔다와보십쇼 하하하하 전진 흠 흠 흠 진일이 아니다 기사단 검을 준비해라 하나 둘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아직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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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말라고 때리지말라고 야이씨 모르겠다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진영을 무너뜨려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저 공세를 막 보겠습니다네 자 한 번만 더 만들어보죠 자 여러분 이 아르타니스 대군역 본 적이 있습니까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음 무조건 별라 허우 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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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기사 워홀 팀에 하다가 죽어버렸네 어 아니 이게 무슨 아 유혹 아 한번 해봐야겠네 지금 200개 꽉 튀었거든요 자 그럼 저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 어떻게 할까요 진영을 무너뜨려라 그럼 나는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만 좀 어떻게 좀 해줘야겠지 하나 둘 셋 열차 녹는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열차가 사라지는데 자 열차 사라지는데 레딥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우우우 Lion konnten 와quin Bright 얘들아 모여봐 파플레이더 니칼도 위에 한번 돌아와봐라 하나 둘 셋 피곤이 이걸 소용돌이를 꺼보고 한번 해보자 imagint 4종시선이니깐 한번 꼭 꺼보고 해볟 utter 그러면 저희 밑에서 좀 얘들을 좀 어떻게 좀 해야겠네 예, 일단은 보호하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일단은 모여봐 얘들아, 일단 모여봐 모여보고, 일단 모여보고 해보자 하나, 두, 셋! 하나, 둘, 하나, 둘, 지명을 무너뜨려라! 지명을 무너뜨려라! 눈도 깜짝아난다! 지명을 무너뜨려라! 혼종, 처음이지? 혼종아, 혼종아, 혼종아 지명을 무너뜨려라! 아, 깔끔한 믹서기였다 소울립, 생각보다 쌓이영이 아프네요, 아우 야, 뭔 애들이, 애들 코심 굴도 아프긴 하는데 압도적인 힘으로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 악혼이 팽을 돌겁니다 흐흐흐흐흐 아, 의사가 왔어요 어? 이거, 아아 봉박 박힌 것만 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한번 분해 시키고 올래요? 치료는 계속 드릴 테니까 이따가 얘들아, 잠깐만 지명을 무너뜨려라! 지명을 무너뜨려라! 지명을 무너뜨려라! 어어 아, 아쉽다 시생 많이 했지만, 아깝군 아, 의사 양반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양반 덕분에 살았어요 아아 나 이런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전화돈 갖다 주시오 전화는 없어요 뭐요? 전화는 없으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수중 이pose여 칼량는 없으며 어, 잠깐만! 아리에 쓰지마세요 트다 tässä 번쾌니 하나 proxy 멕망 crypto 하나, 두, 셋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네 너 살기 싫은거니?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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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따 뭐 이거 해보자 모이고 이따 모이고 돌려봐 이따 한번 더 진영을 문어 edge 이거 기절능력 없나요? 얘네들 유구년! 컨밤! 돌려! 으어어어 의사 양반 아유 이리 오십시오 히어로 routes 지열대도 누십시오 의사양반 지열대가 필요하오 이것이 바로 나 이렇게 오래있으면 심심해 죽는다고여오 ㅎㅎ 아 계속 힘내십시오 아 이거 아씨 과툼들은 맞고 공격해야 하는데 그러면... 잠깐만... 어? 어디갔니? 기념을 무너뜨려! 보호막 보고해 보시피 한번 아 보호막이 없어요 이거 딜랑 한번 봐야겠다 진짜 재밌겠다 이거 재밌... 딜랑 보는거는 지녕! 지녕을 무너뜨려라! 좋았어 오오오오오오오 아 계속 돌아가는데? 아 아까 계속 돌아간거 봤죠 여러분 계속 돌아갔어 계속 돌아갔어 이거 한번 봐야겠어 아이고 가... 딜랑 볼까? ㅋㅋㅋㅋㅋ 이거마다 광전사입니다 여러분 광전사가 불곱을 이겼어 ㅋㅋㅋㅋㅋㅋ 아이씨 괜히 별명 광좈비이겠어 와 막판은 이거 용기 병이기였는데 와 진짜 뭐가 이렇게 아프다 와 불결짜지 가자 가자 도와주자 희전 히오리 자 지금부터 타이커스가 고마워하네 친구 덕분에 살았다고 잠깐만 지금부터 텃블레이 할게 희전 히오리 전 열차 뒤로 공격 안하고 있을테니 네 얘들아 친구 다 왔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그 뭐였더라 이 이게 부하를 한 번 더 살아나게 해주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요 그러면 두 번 살아나는거죠 예 그 한 번 한 번 그 살아나 한 번 살아날 때 이렇게 막 변신 되면서 갑자기 수부경향이 빠뜨릴까 얘가 아 그러면 수부가 먼저 터져요 아니면 그 자기 부활건이 먼저 터져요 아마 수부가 먼저 터져요 그거 먼저 먼저 이거 부활장비를 먼저 샀을 샀을 경우에는 얘가 먼저 부활되고 하얀 돌격 그러면 수부가 먼저 터지는 그런 경향인건 제가 봤을때 일단은 그거는 실험을 좀 해볼까 지금 써도 되나 이건 좀 힘든데 한 번 한 번 해보십쇼 한 번 해보십쇼 광선사가 딜은 좋아요 한 번 보고 먼저 터 추호부음악이 먼저 터지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격하면 무조건 죽는 것 때문에 절대 안되나 이거 썰리나 얘 한 번 썰리나 한 번 보죠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 한 번 보는 걸로 하자 중립도 적용되나 이거야? 아 중립은 절대 안되요 어 자기 하하하 잘못해둔 인생이라고 볼 뻔했네 잘못해둔 인생이라고 볼 뻔했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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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e 베소 이중허 은퍼이웴이 감지를 은퍼이웴이 감지를 . 혼동도 녹아버리는 센터 자 포모 카오 오십쇼 저는 공세를 기다리고 있을테니 오케이 애들이 좀 많이 와야하는데 예 돌려십쇼 이제 불격 진영을 무너뜨려라 겁나한 공세막으로 갔다오겠습니다 예 대체 몇 업을 하셨길래 아직 공업을 안했어요 아 공업을 3업까지 했고 방업은 아직 지금 시작입니다 에너지가 좀 많이 남으니까 제기하고 어 네 솔직히 그 소환주일 스킬이었던거 그게 부럽긴해요 저기 가서 생생 좀 다 처리하고 와버릴게요 이보시오 내가 죽은다고요 저건 뭐냐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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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뭐냐 저거 누가 수퉁나닌거야 아이 저거 수퉁때면 또 힘들것 같다 아이코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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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뽑고 시작 어이코 핫블레이드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혼자서 보는 것 같네 약간 진짜 마지막으로 가야돼 잠시만 이겨눈다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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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재밌게 놀았으니까 제들아 진짜 월화천축명? 이게 월화천축명 어 나한테 맡겨라 오늘 단지하러 왔다 나 광전사다 너에게 레드에이드 엄청 많은 고통을 내가 전세해주마 어? 콕! 자 그럼 제가 밑에 있는 좀 콩제들만 더 못해드려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쓸게요 됐다 오오 고맙네 친구 근데 정찰기가 안 죽었네? 고맙네 친구 자네덕에 자네덕에 살았어 어 어 어 잠깐 하나 둘 세 마리 그렇지 자 얘들아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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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싶시오 난 뒤에서 빼 진영을 무너뜨려라 자 노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노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미쳤죠? 아 혼종도 그 와중에 녹아버렸어 얘들아 가 혼종이 있네? 녹아 이게 시일왕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3초 통과 노니까 초장 30이에요 와 아 유세상방 감사합니다 근데 광신자보다 더 강할거야 생각보다 광전사가 브릿지 월화천전 10년을 우려먹었다고? 흐흐흐흐 데스가 잼총 아 잠깐만 아 제가 수보 있거든요 이거 겉충전 한번 제가 가볼게요 네 갔다와보십쇼 예 어 잠깐만 암흑기사도 없애고 아잇 나 이 아잇 아잇 내가 죽는다고요 야 얘들 전부다 수호 먹었어 내가 죽는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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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anst distr 와 진짜 야경bon 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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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헣 혼종이든 남았으려나? 없네? 잠깐만 이게 제가 저기까지 가면 뭔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게요 여러분 시작! 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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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태! 자, 밑에 있는 열차도 있습니다. 네에 노리실래요? 노리셔야죠? 시작하자! 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자, 딜랑 한번 보는 걸로 어? 혼종? 혼종은 저리 가라오 병신을 만들었지만 혼종아 어, 저기 이단다가 오고 있어요. 이단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서!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해라! 흐허허 이단다는 덤이다. 하나, 둘, 돌아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열차가 반전이 돼버렸어! 한번만 더 돌면 죽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세번만에 죽었네 2.5반네 죽어버렸네 2.5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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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란말이야 와아 아,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너무 아프다. 아우 와아 진짜 끝부분에서 계속 돌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거 진짜 보고 그때는 야식 먹으러 가야겠어. 지금 배복 푸셔서 먼저 먹고 계세요. 일단 자 자 자 너희들로 가서 용개병이 되려. 흐흫흐흫흐흫흐흫 뭐 무슨 이보시오 이보시오 끝난다 이게 무슨 으하핳 너땜 얼마나 고생는지 알아 아 너도 너도 너희들로 가야지 이미 폭발해오 허허 자 폭발한다 버벙 흑 손동은 잘 잡고 가야지 얘가 자 나는 끝분만 노리겠습니다 네 하고 진영을 무너뜨려라 하하하 눈도 깜짝아 난다 잠깐만 오늘 단자로 왔다 소울님 마지막엔 화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얘들아 지금이다 지금이야 아이고 지금도 누구있어 약간 그거 같은데 진짜 감염대 공중전자에다가 발사하면 계속 돌아가는 감염대 폭팔터 감염대처럼 아까보다 딜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어디 열차의 준비 한번 봐보세요 4달러도 너무 작죠 8달러도 너무 작죠 8달러 갑시다 묶어 더블로 가 아 이야 열차가 생각보다 13만인가 14만 정도가 있다면 어우 99%를 지그차게 한 것 같은데 어우 1 2 2 3 2 2 2 2 3 2 2 3 2 2 3 4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